뭐야 이게 너 다 먹고 해제도 다 먹고 야 이건 아파 딱 두 니만 먹으면 안 되겠냐 너 오늘 너무 표정이 진짜 너 갑자기 세파트로 빙내여 가지고 하지마 앉아 인상 좀 펴 너무 무서워 너 세파트야? 야 너 다 먹고 이거 하나 둘 세 개 하고 이거 젓가락으로 모아야지 네 개 되네 너 많이 먹었잖아 아빠 닭발 줄게 닭발 야 닭발로 내가 소주 안주를 할 수 없잖아 저거 니네껀데 너 사랑해 너무 죄송해요 너 내가 네 밥 먹을 때도 어떻게 해? 막 으렁거리지? 근데 넌 왜 내가 먹으려고 하는데 막 뭐 당연히 네 것처럼 얘기해 아빠 짜증나지 그러면 봐봐 말리도 안주니까 포기하잖아 이제 너 솔직히 말리 잘 때 너 두 점 더 먹었잖아 지금 앉아 니가 이렇게 식단 말인지 몰라 너 사료가 맛이 없는 거지? 고기만 주면 좋지? 혜리야 혜리 손 아빠 손 손 좀 고기 줄게 조용히 해 손 혜리 손 아 왜 세파트씨 왜요 아 무서워요 아 무서워요 아 무서워서 막 미치겠어요 지금 왜 그래요 이거 생각도 하지 말아요 안 돼 혼나 그냥 바람만 봐 야 아빠 소주 요만큼 남았어 이제 아빠 오래간만에 소주 한잔 마시는데 아빠 오래간만에 소주 한잔 마시는데 아빠 오래간만에 소주 한잔 마시는데 너 너무 무서워 아 침 튀기지마 10년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10년 연구협회에 관해 10년 연구협회에 관해